안녕하세요. 컴지 입니다. 오늘은 조립대행을 할건데요. 조립하기 전의 부품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cpu는 인텔 13세대 i7 13700k 정품이 들어가구요. ssd는 pm9a1 1TB 입니다. as는 2년으로 적혀있네요. 메모리는 gskill trident z로얄 ddr4 구요. 4000짜리고 cl18이네요. 16기가 메인보드는 msi pro z790a 와이파이 ddr4 모델이구요. 이 보드는 제가 처음 해보는 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펠릿 rtx 4090 입니다. 게임락 버전 보석바죠. 이것도 제가 처음 해보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cpu 쿨러는 ng-st의 kaken x73 입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아스트로2 골드 1650와트 입니다. atx 3.0 규격이구요. 이것도 제가 또 처음 봅니다. 새로운 부품들을 조립해 볼 수 있다는게 조립대행의 뮤미인 것 같습니다. 펜은 아틱 p12 pts 5팩 짜리가 하나 들어갈거구요. 케이스는 리안이 5511 다이나믹 xl 로그 버전이 들어갈거구요. XL도 제가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조립을 다해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컴퓨터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시스템 팬은 하단에 흡기로 3개를 장착했구요. 후면에 배기로 1개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는 cpu 쿨링에 도움이 되도록 측면에 흡기로 장착했습니다. RGB 같은 경우는 전면 led 바와 그래픽카드 메모리를 MSI의 미스틱 라이트로 연동을 시켰구요. 크라켄은 다른 장치와 연동이 안되기 때문에 캠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511 다이나믹 시리즈에 4000번 대 그래픽카드 장착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카드에 들어있는 이 젠드로는 장착이 안됩니다. 왜냐면 공간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꺾임이 있기 때문에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닉스에서 별도로 나온 이 12vh 케이블도 장착이 안됩니다. 꺾임이 안되요. 그런데 아스트로 1650W에 들어있는 다이렉트 케이블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시소닉에 들어있는 다이렉트 케이블도 장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꺾이지 않는 케이블들은 장착이 안됩니다. 전면 유리가 안 닫혀요. 심하게 꺾이거나 물론 라이저 키트로 장착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라이저 키트가 품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착을 한건데 운이 좋게도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제가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유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리를 장착해 보면 딱 맞습니다. 눌리지는 않아요. 눌리지 않고 그냥 딱 맞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라이저 키트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이 쓰는거고 우측면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선정기 대충 해도 깔끔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판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선정기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특이하게 USB 3.0 포트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메인보드에는 USB 3.0 포트가 하나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쪽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쪽 포트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베이가 좀 특이한데요. 하드베이 자체에 선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하드베같이 전원을 킨 상태에서 하드디스크를 뺐다 꽂을 수 있습니다. 핫 스왑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더라구요. 후면에 공간이 넉넉하고 이런 커버가 있기 때문에 선정기는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신경을 썼지만 이 게임락이 보석바라서 라이저 키트로 세우면 이쁜데 품절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라이저 키트가 입구되면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엑세일로 한 것도 에보가 품절이라서 엑세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케이스에 굳이 유니펜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P12로 하는게 가성비도 좋고 보이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름 가성비로 다이나믹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이 4000펀대 그래픽카드 12VH 전원선 참고하시구요. 다이나믹 케이스로 구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